히토미가 어렸을 때, 초등학교 때 치어리딩 했었어? 6년 동안 뵈고 있었어. 6년 동안? 그거 한번 볼까? 덤블링드? 할 수 있어? 오늘은 니네 위해서 준비해봤는데 보여드릴까? 치어리딩? 일본 궁금하네. 우리나라는 그대에게로 맞춰서 하는데 음악 주세요! 유니키. 유니키. 유니키!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! 맨날 신훈이 형이 하는 거 보면. 귀여운 거구나. 강국 꾸진 스타일. 강국 꾸진 스타일. 강국 꾸진 스타일. 일본 스타일. 니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. 여기 옆에 있어? 센터, 센터. 힙이 싼 거 같은데? 강국 꾸진 스타일. 강국 꾸진 스타일. 강국 꾸진 스타일. 잘했어. 잘했어. 강국 꾸진 스타일. 원,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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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. 원, 할아버지. 원,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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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. 원, 갈아버지. 원, 투, 투, 포. 원, 갈아버지. 감사합니다.